24페이지로 가보죠. 이신청과 심판청구라는 게 있는데 청구 대상은 어떨 때 이재기를 하냐면 불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이재기를 하는데 이재기 할 수 있는 그림을 제가 흐름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건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또 어떤 번을 그리고 그러시던데 이렇게 돼요. 흘러가는 과정이 있어요. 불복청구인은 지금 불만이 있으면 열받으시면 열받으면 먼저 그 당사자에게 나 열받아요 하고 이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래 드라마 보셨죠? 고래 날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법관이 막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손을 딱 들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습니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예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거. 그 당사자에게 하는 거. 그 당사자에게 내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걸 이신청이라고 그래요. 그 당사자. 그러면 김포시청에서 나에게 고지서를 보냈으면 부당한 고지서를 보냈으면 내가 김포시청에 무슨 신청을 하라는 얘기가? 그렇죠. 이신청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당사자에게 하는 걸 이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신청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면 이제 김포시청한테 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요? 법원 못 가요. 큰일 나요. 순서 잘 지켜야 돼요. 법원으로는 직접 못 가요. 옛날에는 어디로 갔냐면 경기도청으로 갔어요. 그런데 경기도청으로 가도 어차피 도청이나 도청이나 시청이나 거기나 거기나 거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때렸던 친구한테 넌 나 왜 때렸어? 그러면 친구가 내가 때렸어 그런가? 나 안 때렸어 그런가? 나 안 때렸어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쫓아가는가? 부모 쫓아가죠. 뭐 엄마를 쫓아가죠. 부모를 쫓아가죠. 그 부모를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뭘 엄마가 먼저 있다고. 그 부모를 쫓아가서 당신네 아들, 당신네 딸이 나를 때렸어요. 막 그래. 그러면 부모는 반드시 이런 말을 해. 우리 애는 절대 때릴 애는 아니에요. 절대 안 때려요. 우리 애는 맞고 다니면 맞고 다니지 때리지는 않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가서 말해봤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인 도청으로 가는 거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제 조세 심판원에 가는 거예요. 심판원. 조세 심판원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심판원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안 들어주면 심판원으로 가. 심판원에 가서도 안 들어주면 소송으로 가. 이렇게.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화살표에서 이재기를 한 다음에. 이재기 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는 양인가요? 심판청구를 하는 거예요. 심판원에 가는 거예요. 조세 심판원에 가서 심판원에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청구인이 이신청했다가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볼 때 우리 중개사 사무실 와서 제가 이재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기요? 그쪽에다 하세요. 바로 그 기관에다. 만약에 해서 안 들어주면요. 그러면 안 들어주면 소송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심판원에 가셔야 돼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서류 작성해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중개사님은 그거 작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법청구인이 이재기를 했다가 안 들어주면 심판청구로 갔다가 심판청구에서 안 되면 소송으로 갔다가. 그러면 이제 한 번 나이는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때렸던 친구한테 야, 너 나 왜 때렸어? 그러면 친구가 내가 때렸다고 시인하는가요? 아니라고 우겨버린가요? 아니라고 우겨버리죠. 아니라고 우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봤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바로 불법청구인이 심판청구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심판청구로 갔다가 여기서 안 들어주면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신청이라는 건 반드시 거쳐야 된다. 선택한다. 선택. 그래서 선택사항이에요. 이신청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단계는 거쳐야 된다. 심판청구는 거치셔야 돼요. 무조건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신청을 거친 사람은 소송을 하려면 어느 단계를 다시 통해서 소송으로 가야 되고 심판청구를 통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죠. 이렇게 이재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먼저 이신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신청을 하면 이렇게 이신청을 했어요. 이신청을 하면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 열받어 그랬어요. 열받어 그랬어요. 그럼 내가 열받는다고 서류를 내면 김포시청에서는 이 서류를 검토해 보고 그 사람이 왜 열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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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는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된가 대답 안 해줘야 된가요 대답해줘야죠 이렇게 자 집에서 열받으면 막 달라들잖아요 막 달라들잖아요 달라들면 상대방한테 그냥 막 내 말만 하는가요 막 뭔가를 막 물어보는가요 물어보죠 너 뭐 이랬지 막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불리할 것 같으면 대답하는가 대답하나 가만히 있어버린가요 가만히 있어버리죠 가만히 있는 건 자기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했다가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전향반이 불리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봐줘야 돼 그런데 거기서 더 몰아붙여버리면 끝내 대답 안 해버려요 그럼 더 열받아버리겠죠 대답을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답변을 내가 뭔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해야 돼 그런데 답변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불법 청구인이 기분이 이제 누그러지는가 더 열받아버린가요 더 열받아버리죠 이 답변을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 이 처분이라는 게 답변이라는 이야기예요 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김포시청의 답변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요구하니까 요구하니까 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딘지 모르시면 다시 짚어드릴게요 그 기억변에 이 처분이라는 이 말이 요구의 답변이라는 이야기예요 요 내용이 요구의 답변 그러면 이재기를 하고 내가 이 신청을 했는데 김포시청에서 뭔가 답이 왔어 뭔가 답이 왔어 답이 왔는데 우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요 당신이 열받을 일이 없는데요 당신이 열받을 일이 없는데 왜 열받는다 하세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 그런데 그 답변 자체를 가지고는 또 소송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싸울 때 자꾸 이런 일이 있죠 뭔가를 대답하라고 해서 대답했어 대답했으면 그 대답을 가지고 꼬트리 잡아가지고 또 가지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답변 자체를 가지고는 소송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면 그건 그대로 그 사람 대답으로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재기를 하면 소송을 했을 때 내가 뭔가를 물어보고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 그 답변 자체를 가지고는 또다시 소송감이란 이야기인가 소송감은 아니란 이야기나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답변을 받았으면 그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답변 자체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가지고 소송해서는 안 돼요 하나 잡았어요 두 번째 통고처분 니은 번 체크하세요 통고처분 체크해 보세요 통고처분이라는 게 혹시 뭔지 통고처분 혹시라도 용어 검색해가지고 알아보신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안 해봤을 거예요 통고처분이 뭘 통고처분이란 하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나쁜 놈 당신은 범법자 하고 도장을 빵 찍어버린 거예요 세무서에서 당신은 조세범 범칙법입니다 그리고 범칙범이라고 도장을 빵 찍었어 찍어가지고 통지해버렸어 그러면 범칙범이라고 통지를 해버리면 내가 왜 범칙범이냐고 하고 따지겠는가 못 따지겠는가 세무서를 상대로 우리를 상대로 따지지 말고 당신은 법원에 가서 재판받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에 와서 따지라는 얘긴가 따지지 말라는 얘긴가 따지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을 법원으로 넘겨버렸으니까 이제는 법원에 가서 당신이 항변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통고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통고처분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돼버린 거예요 범법자니까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은 못해요 그 자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통고처분 자체는 불복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불복을 하는 사람인가 일단 범법자가 돼버렸는가 범법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불복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ㄷ, ㄷ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과태료 처분 과태료 부과 이거 작년 시험 문제예요 과태료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불복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 과태료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실현을 해드릴게요 과태료는 왜 이건 불복이 안 되는지 그만 바로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아가서 피워보는 게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못해요 이거 뭔지 아신가요?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잠깐만요 콩초 버리셨네요 과태료 내세요 내가 언제 버려요? 카메라 찍었잖아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현장 범위인가요? 현장 범위 아닌가요? 현장 범위예요 현장 범위이기 때문에 불복을 제기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걸려버렸잖아요 현장에서 걸렸는데 무슨 이걸 불복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담배 콩초 말고 또 뭐 있는가요? 그러니까 뱉었는데 옆에서 딱 보고 잠깐만요 현장 범위으로 또 걸렸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걸 막 애우고 계세요 애울 것도 없어요 일단 나쁜 놈이라고 도장 찍어버리면 안 되고 현장 범위으로 걸려버리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또 그 사람의 답변 자체를 가지고는 불복을 제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끝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 중에서 한 줄 정도 여기서 거론이 돼요 이제 큰 2번은 내려가네요 불복 청구 기간으로 이제 가봐요 불복 청구 기간 먼저 이 신청을 할 때 지금부터 날짜를 한 방에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에 딱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봐도 돼요 이거 기억 안 해도 돼요 불복을 제기하려면 열받으면 열받으면 90일 안에만 하면 돼요 무조건 다 다 90일 안에만 하면 돼요 통지 받고 고지서 받고 나서 며칠 안에 불복을 제기하라는 얘기인가 90일 자 그러면 1번 이 신청도 며칠 안에 90일 91만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 91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 신청을 거친 후에 야 여기네요 이 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로 가더라도 며칠 이내 90일 이내 그 다음에 디귿 번을 가보세요 디귿 번 디귿 번에 가보시면 또 또 보니까 심판 청구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또 며칠 그랬는가 90일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니은 번 앞에다 주의하고 다르세요 동그라미 니은 번 앞에다 주의하고 다르세요 왜 니은 번을 조심해야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불복 청구인이 불복 청구인이 이재기를 했어 이재기를 했는데 이재기를 했으면 내가 뭔가를 물어봤으면 뭔가 대답을 받아야 된가 안 받아야 된가 받아야죠 그 대답을 오른쪽 4번으로 오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4번 오른쪽 페이지 결정에서 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그랬는가요 그럼 답변도 며칠 안에 답변을 해 줘야 되고 90일 안에 답변을 해 줘야 돼요 90일 안에 답변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90일 안에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90일이 지나도록 답변하라고 까마에 버티버려 있네 이제 내가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90일이 되도록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네 90일이 됐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아니 대답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긴다는 이야기가 내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 지방자치단체 자기들이 자기들이 떳떳하니까 대답을 안 하겠는가 뭔가 좀 뭔가 뭔가 있으니까 답을 안 하겠는가 뭔가 있으니까 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싸울 때도 답 안 하면 뭔가 있으니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입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 입 다물면 기분이 어떻게 되냐면 기분이 막 깔아앉은가 막 더 열 속쳐버린가요 더 열받아버리죠 아니 대답을 하라고 왜 대답 안 하냐 대답하라고 막 그래 대답을 하라고 그래 아니 하기 싫은데 계속 하라고 그래 대답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답하면 나를 잡으면 뭘 것 같은데 내가 왜 대답하냐고 그냥 대답하면 버텨 버텨면 더 열받아버리죠 열 받고 열이 뻗치면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알죠 열 뻗치면 어디까지 가는가요 시골에 전화를 해 전화해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 사람은 못 살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AS에서 수리해서 데려오라고 수리해서 보내라고 지금 나 이 상태로 못 살겠다고 막 이래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여기서 대답을 안 하면 여기서 대답을 안 하면 가만히 대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야기인가 일단 다시 위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인가 위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게 결정기간이 곧 90일이에요 90일 안에 결정통지를 못 받았을 때는 90일이 지났을 때는 더 상급기간에다가 불복을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답변을 받고만 가라는 이야기인가 90일이 지나도 대답을 안 하면 바로 위로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위로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며칠은 기다렸다가 90일은 기다렸다가 대답을 안 하면 그 대답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대답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더 상급기간에다 물어봐가지고 네가 좀 판단해주라 저 사람 대답 못 하니까 네가 좀 판단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요 동그라미 3번은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불복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90일이 되기 전에 제가 서류를 들고 딱 나가려고 했어 신청하러 가려고 하는데 천재지변이 발생이 돼가지고 도저히 서류 신청이 불가능하네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서류 신청이 불가능하면 나중에 시간 여유를 더 줘야 돼요 그 사유가 해소되고 플러스 며칠의 시간을 더 주고 있는 거예요 14일 나중에 천재지변의 사유가 다 해소되고 나면 그때부터 14일 안에 다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14일 체크해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4번은 들으실 때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정이라는 게 보정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죠 혹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보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것저것 어디 좀 고쳐주세요 여기 좀 고쳐주세요 여기 좀 고쳐주자는 거 있죠 그게 보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보완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정보를 보완해 주세요 이 말은 이 제기를 받아 놓고 당신의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서류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답을 못 하겠으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좀 주세요 우리가 이런 이런 정보가 필요하는데 이것 좀 더 주셔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보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보정이라는 이야기는 정보를 보완해 달라고 정부가 그 이 제기를 받았던 기관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더 주세요 그 시간을 며칠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20일 여기는 20일을 주고 있는 거예요 20일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이 이 제기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하겠는가 검토 못 하겠는가 서류가 없으니까 검토하겠는가 멈추고 있겠는가 멈추고 있겠죠 그러면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멈추고 있었어요 그럼 정보를 보완해 주세요 저희가 20일 동안은 기다릴 테니까요 20일 안에 이 자료 좀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20일이라는 시간은 정부가 대답하는 90일 속에는 들어가겠는가 안 들어가겠는가 그렇죠 그게 작년 시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이 90일 안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20일 빼버리면 70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0일은 별개고 그거 빼고 나머지 90일 안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제기를 하려면 이 제기를 하려면 내가 세법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법에 지식이 없으면 세법에 지식이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대리를 받아야 돼요 그럼 세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 명 있어요 누구 누구 있는가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을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2번이 나와요 그런데 무조건 변호사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금액이 작으면 소액인 경우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금액이 작았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금액을 기억하세요 천만 원 미만에다가 체크하세요 금액이 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혈족 중에 한 사람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그런데 천만 원 넘어버리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리인 선임이 안 돼요 천만 원 넘으면 대리인을 누구만 세우냐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셋 중에 한 사람만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정이네요 결정은 이제 이 제기를 받은 기관에서 답변이에요 답변 답변을 하는데 답변은 세 가지가 있네요 답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답변이냐면 우리의 의견은 각하입니다 우리의 의견은 기각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인용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각이나 각하나 인용이란 용어를 알아야 내가 이 제기에서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모르니까 답변을 해줘도 이긴지 진지도 몰라요 답변을 해줬는데 답변 보고 막 열받아 막 열받고 있어 보니까 당신이 이겼는데 왜 열받으세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분 좋아했어 졌는데 왜 기분 좋아하세요? 당신이 졌다는데요 이거? 뭐예요? 내가 졌다고요? 읽지는 못하니까 기각하고 각하하고 인용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각하라는 건 뭐냐면 각하라는 것은 나에게 하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신청한 사람이 하자 불복을 제기한 사람이 90일이 넘어서 불복을 제기하면 정부는 그 불복 서류를 검토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안 해요 또 정보를 보완해달라고 했는데 정보를 보충 안 해주면 정부가 검토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안 해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청구인의 잘못으로 잘못으로 정부가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해버리는 것을 이걸 각하라고 그래요 내 잘못으로 정부가 검토조차도 안 하고 없애버리는 걸 그걸 각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각이라는 것은 검토를 해봤더니 당신 의견이 틀렸더니 당신 의견이 틀렸더라 당신이 불복을 제기했는데 불복을 제기했는데 당신 말을 우리가 들어드릴 수 없다 검토 다 해봤다 다 해보고 나서 우리는 당신 의견을 들어드릴 수 없다 이걸 기각합니다 기각한다 이 말은 내가 뭔가를 불복을 제기했는데 정부는 내 말을 안 들어주겠다 이게 기각이에요 그 다음에 인용 인용이라는 것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거 취소할게요 저희가 고지서를 보냈는데 잘못 보내서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 말을 다 따르겠습니다 그게 인용 그리고 우리는 좋은 문구가 있으면 그 사람 의견을 따라서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요? 인용들 하고 있죠 인용 그게 인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말이 맞으니까 그 사람 말을 내가 갖다 쓰는 걸 이걸 인용 여기서는 우리 시험은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신청이 적법하지 않았다 그럼 90일이 넘어서 이 제기했다 90일이 넘어서 이 제기하면 기각이다 각하다 각하 각하 보정 기간 안에 20일 안에 보정을 안 해버렸다 그럼 그것도 각하 제기를 90일 안에 이 제기를 하고 정부가 검토를 다 해보고 나서 내 의견을 안 들어주겠다 그럼 그거 기각 그러면 이제 등기법에서 내가 등기를 신청하는데 내가 등기를 신청하는데 세금 낸 영수증을 세금 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면 이건 기각 사유다 각하 사유다 각하 왜 하자가 있었으니까 요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각하 그래서 등기법에서 그게 각하 사유 그게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5번 보세요 청구의 회력 제가 이 제기나 이 제기나 심판 청구를 하면 제가 이 제기나 심판 청구를 하면 세무 공무원들은 내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압류할 수 있겠다 없겠다 내가 이 제기를 해버렸어요 또 소송하고 있어요 소송 중에는 정부는 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으면 다 소송하게요 소송 진행 중에 재산 팔아버리게요 절대 그건 내가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서 세무 공무원들은 일 안 하고 가만히 멈춘다는 이야기인가 일한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일하는데 방해한다 방해 못한다 이 제기나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세무 공무원이 하는 일에는 내가 방해를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네가 아무리 이 제기 해봐라 네가 아무리 심판 청구를 하라 우리는 우리 할 일 한다 이 말이에요 애매하게 써놓죠 이걸 그냥 풀어서 그냥 사실대로 딱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제기를 하더라도 세무 공무원들은 당신의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했어 압류했어요 그러면 이 제기 불복 중에는 최종 결정 나기 전에는 잡고 있는 이 물건을 팔아버린다 못 판다 그렇죠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못 팔죠 그런데 세무 공무원이 이겼어 세무 공무원이 이겼으면 지금 잡고 있는 재산을 바로 팔아버리겠는가요 일단 돈 가져와 그러겠는가 돈 가져와 너 돈 가져와 언제까지 돈 안 가져오면 내가 팔아버린다 나는 너에게 기간을 30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 보류를 며칠 동안만 보류해줬다가 팔아버리겠다 30일이에요 시험 볼 때 60일로 나와요 그래서 국가는 우리 국민들을 30일만 기다려줘요 30일 안에 돈 가져와주지 않으면 그 압류한 재산을 팔아버릴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아주 세법은 정부가 어떻게든지 세금을 걷어가려고 방법을 이 법에다 다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기본 흐름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대행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알면 사무실에 누군가 상담하러 오면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이제는요 이제 불법까지 끝났으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치득세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28페이지로 가보죠 취득세 의미 특징으로 가보죠 취득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라는 얘긴가? 그렇죠 취득하면 취득하는데 내가 물건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럼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하나씩 점검할게요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할 때마다 세금을 물어야 된가요? 1년에 한 번 묶어서 물어야 된가요? 취득할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자 그러면 취득할 때마다 그랬네요 취득할 때마다 본인이 알아서 신고한다 정부가 알아서 보내준다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신고 납부라는 게 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날짜를 물어보겠죠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 60일 기본은 60일이에요 취득세는 기본은 60일인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상취득은 제외합니다 그럼 이거를 물어보신 분이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셨대요 본인은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가로 무상취득은 제외한다 그럼 무상으로 취득한 건 취득세 안 내나요? 취득세 안 낸 것처럼 읽었대요 이걸 그러면 제가 책을 잘못 쓴 거예요 아니요 읽으신 분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 오해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오해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저는 무슨 생각으로 썼냐면 60일이 아니다 무상취득은 60일이 아니고 날짜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써드린 건데 이 독자가 읽을 때 여기에 무상취득은 취득세를 안 낸다고 읽어버리면 이건 저희가 바꿔야 돼요 이거는 다시 나중에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여기에 세 줄을 써줘야 돼요 세 줄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세 줄을 추가할 걸 줄여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줄여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의원들도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이게 이재기감이고 잘못하면 복수정답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어느 누구 한 사람 오해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이런 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상취득은 제외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상속으로 취득했거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60일 안에 신고해라 60일이 넘어도 된다 넘어도 된다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여기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라 이걸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60일이 되다 이걸 다 써줘야 돼요 또 증여는 증여대로 또 써줘야 돼요 증여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는 60일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60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60일은 아니라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 이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못 들어가서 제가 줄였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저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인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인 경우는 증여일이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렇게 딱 원문은 그렇게 써줘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가 무상취득은 취득세를 안 내도 된다고 오해하신 분은 그게 아니라 날짜가 좀 달랐다 날짜가 다른데 60일이 아닌 3개월 6개월인데 이렇게 써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네모 박스로 봐보세요 네모 박스에서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과세대상물을 취득하면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래야 된가요? 여기가 일반적으로는 60일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다 모두 60일이에요 그럼 틀린 거예요 모두 취득 물건은 모두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상속과 증여는 60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주시면 돼요 두 번째 특징으로 내려보세요 특징은 이 특징들은 조세 총론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취득세는 인세와 물세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다 그런가요? 물세 물세는 체크하면 안 돼요 체크하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물세가 아니에요 물세가 아니고 취득 단계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취득 단계마다 그럼 취득세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뭐 할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빼고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할 때마다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고 60일 안에 그래서 여기다 연결하셔야 돼요 취득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취득세는 유통과세요 유통이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과 양도를 묶어서 유통이라 하니까 이 두 개를 묶어서 유통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중요한 지문이네요 세 번째는 등기 등록을 불문한 그럼 취득세라는 것은 내 앞으로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든 안 되어 있는 상태든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세법에 하나 규칙을 하나 세우셔야 돼요 등기나 등록을 불문한다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를 이걸 세 글자로 바꿔야 돼요 세 글자로 줄여봐요 세 개로만 줄이세요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를 세 글자로만 딱 줄여보세요 세 글자로만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세법에서 등기나 등록을 불문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상 사실상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라고 하면 앞에가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는 말이 안 나오고 사실상 취득하면 이 말이 딱 뜨면 무엇을 안 했더라도 이 말인가 등기나 등록을 안 했더라도 취득하면 세금은 내쉬야 돼요 이 뜻이에요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를 세법에서 사실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쓰고 있더라는 거 네 번째는 성립이라는 단어와 확정이라는 단어네요 그럼 취득세는 뭐 할 때마다 그랬는가요? 취득할 때마다 그럼 취득할 때마다 그때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고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정부가 알아서 한다 내가 내가 알아서 뭐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하면서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물건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60일 안에 내가 꼭 해야 된가요? 내가 안 해도 된가요? 꼭 해야죠 의무니까 내가 해야죠 신고 나쁘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했을 때는 추가로 뭘 더 물려버린가요? 가산? 세를 물려버리죠 내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불리행했으니까 가산세 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가산세를 어떻게 물리는가 숫자를 연습하세요 전문제 했으니까 아예 신고 안 하면 몇 프로 가산세 물려버리고 20% 조금이라도 해놨으면 10% 조금 했으면 10%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40%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40% 그런데 사기를 두 번 치다가 그러면 80% 중가산세니까 사기 두 번 치면 중가산세로 80% 작년 시험은 20% 하나 80% 두 줄 해서 총 3줄이 출제됐어요 여기서 이것만요 가산세만 작년에 출제됐고 그 전년때에는 동그라미 4번이 출제됐고 그 전년때에는 동그라미 3번이 출제됐고 계속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그럼 이제 이번 연도에는 6번이 출제되겠네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순서대로 우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이제 취득세는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요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해요 그런데 올해 시험은 제가 기한 후 신고가 나올 건데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그 서류는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속 시간 넘어서 오는 친구는 그 친구를 받아는 주는데 그 친구를 믿는다 안 믿는다 절대 믿지 마시라겠어요 시간 넘어서 오는 친구는 믿지 말아라 그런데 일단은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친구가 오면 받아는 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는 주는데 일단은 절대 그 서류는 확정은 안 된다 그럼 확정을 시키려면 신고서를 받고 나서 다시 몇 개월 안에 내가 결정해 줘야 되고 3개월 안에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취득세는 물납은 가능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우, 뭔 소리 하세요?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되니까 재산세 그럼 물납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취득세 분할은 해서 낼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분할 납부는 누구 누구만 되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만 되니까 그다음에 취득세는 일정 금액이 안 되면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50만 원 이하이면 그게 면세점이에요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작년 시험은 또 이걸 출제했네요 면세점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 특징에서만 작년 시험은 총 4줄이 나왔어요 특징에서만 4줄이 나왔어요 취득세 작년 시험 지문이 총 10줄 나왔어요 10줄 나왔는데 10줄 중에 여기서만 4줄 나왔어요 40%가 여기서 출제됐어요 그만큼 총칙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칙을 이틀 동안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냐 이거죠 그런데 총칙을 안 해버리면 이런 걸 다 못 잡아내시네요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까지 배운 걸 복습을 한 번 해봐요 복습을 한 번 해볼게요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 기한 후 신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등록면허세 가능하다 재산세 불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몰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가능하다 여기 세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를 안 했으면 이미 정부는 나에게 고지서를 보냈다 안 보냈다 이미 보내버렸으니까 기한 후 신고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모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한 안에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낸 거예요 이미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이미 보냈더라도 나는 그걸 그 시간 안에는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 기한이 지나서 하려고 했더니 이미 정부가 고지서 보낸 게 있어버린 거 없는 거예요 있어버리죠 있어버리니까 기한이 지나서는 신고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납은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액으로 볼게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2개월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 천만 원 초과 2개월 다 됐네요 그럼 이제 물납, 분할납부 다 잡아냈네요 작년에 물납에서 여기서 한 줄 분할납부에서 세 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리한 것만 해서도 총 4줄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총 8줄 나왔네 얼마 안 나왔네 작년에 총 세법에서 시험에 지문을 찾아봤더니 69줄밖에 안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산 문제 빼고 못 빼니까 딱 69줄이 나왔어요 그 중에 8줄이 나왔어요 무지막지 않은 거죠요 한 페이지 하는데 이렇게 나왔버린 거예요 29페이지로서요 치득의 의미, 특징으로 가봐요 이제 치득 이제부터는 치득이라는 게 뭔지를 치득이라는 용어를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1번의 의미는 이거는 시험은 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치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치득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이걸 치득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주장이란 소유권 주장 내가 이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치득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이걸 치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끝났어요 소유권 주장하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주장하는지 이제 특징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치득이란 이 말은 꼭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란 이 말인가 그렇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란 이 말이에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시치득이든 승계치득이든 또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뭐든 치득을 말합니다 딱 시험은 이것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만 내 거란냐인가 공짜로 가져와도 내 거란냐인가 공짜로 가져와도 그럼 문제 낼 때는 살짝 틀어 어떻게 틀냐면 유상으로 치득한 경우는 치득세에 부과를 하지만 무상으로 치득한 경우는 치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치득세 안 낸다 내야 된다 당연히 내야 되는데 유상 무상을 불문한 모든 치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잡았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내가 이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물건에다 이름을 딱 내 이름을 쓰는 순간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가 이름 안 써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안 써도 자 되셨나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됐죠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를 세 글자로 줄여 보세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치득하면 이 치득의 정의가 뭐였는가요 방금 소유권 주장 자 그럼 다 읽어볼게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만 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치득세는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살짝 트는 거예요 어떻게 트느냐 하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치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민법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등기하죠 민법은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법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세법은 등기를 해야만 내는 게 아니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본인 거라고 하면 그러면 치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양수인이 누군지는 알죠 양수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인가 물건을 사는 사람인가 사는 사람 과거에 한번 이걸 시험에 냈어요 치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세금을 치득세라 합니다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치득세라 합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걸 또 틀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 일을 이걸 틀려버리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양도인하고 양도자 양도자 양수자 이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파는 사람은 양도자 사는 사람은 양수자 그럼 치득세는 사는 사람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 여기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치득 물건의 소유자 소유자가 치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거 손에 들고 있는데 내가 이걸 들고 있는 왜 치득세를 내야 돼요? 왜 내야 돼요? 나 산 사람 아니에요 치득한 사람 아닌데 왜 내가 세금을 내냐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오른쪽에다 써드렸어요 다 써드렸어요 소유자를 치득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치득인 경우인가요? 그렇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의제치득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지목변경이네요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그 땅을 새로 치득한 사람에게 물리겠다 그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물리겠다 소유한 사람 그래서 소유자가 치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문제 출제의원이 문제를 너무 심하게 낼 때 이렇게 내요 치득물건의 소유자가 치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았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그러니까 저건 아닌데 소유자는 안 낼겠는데 이렇게 착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 소유자가 치득세 내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무슨 치득에는 나온다 의제치득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특징은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치득의 유형으로 다시 가보죠 이제 치득의 유형에서는 원시치득 승계치득 이런 치득이 있는데 의의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의의는 정의를 익히기만 하는 거지 이 용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원시라는 것은 원시라는 것은 원점에서 시작하여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소유권 주장이 나 말고 누군가가 앞에 있었다 나부터 시작한다 나부터 시작하는 치득을 원시치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처음으로 주장을 하더라도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치득세는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당연히 내야 되겠죠 소유권 주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원시치득도 세금은 무르셔야 돼 그런데 원시치득은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갑자기 아니요 이거는 빼드릴게요 이거는 빼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만 시험 문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치득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4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와 선박은 처음에 회사에서 만든 원시 회사에서 생산한 그 생산하는 시점에서는 치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제가 차가 없는데요 오늘 제가 새 차 하나 사면 저도 치득세 안 내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직접 조립하셨나요? 아닌데요 회사 차 샀는데요 그러면 내시하죠 회사 차 사면 원시가 아니라 승계잖아요 내가 그런데 새 차인데요 그래도 회사 거 샀잖아요 자꾸 자기가 새 차라고 원시라고 그래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차를 샀으니까 나 원시라고 그래 아니라고요 회사가 원시라고요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원시고 나는 회사 차를 넘겨받았으니까 나는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자동차 회사에서 차 한 대를 생산하는 그때는 치득세를 낸다는 이야기인가 안 낸다는 이야기인가? 안 낸다 그럼 다시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나 선박을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이제 잡았어요 그럼 이제 연습 차량은 원시로 취득하면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안 한다 승계 한다 기계 원시 안 한다 승계 한다 항공기 원시 안 한다 승계 한다 선박 원시 안 한다 승계 한다 토지 원시 한다 승계 한다 건축물 원시 한다 승계 한다 끝 자 이렇게 다 했어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틀을 잡았으면 일단 잡았으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된가요? 다른 생각을 안 해야 된가요? 안 해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만 많으면 안 돼요 그냥 한 규칙대로만 밀고 밀어붙여 밀어붙이면 돼요 밀어붙이면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만 돼요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팔아먹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구든지 간에 원시는 과세한다 이러면 돼요 앞에다가 뭔 말을 붙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냥 원시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한다 네가 뭔데? 너도 해야지 아니 건설회사가 너희들 팔아먹으려고 건물 만들었으면 그것도 세금 내야지 왜 너는 안 냈는데? 나는 건설회사야 그래도 내야지 원시잖아 내야지 네가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 아니잖아 아니니까 원시 무조건 내야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원시로 취득하거나 토지를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금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리는 거예요 일단 원시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와 선박 이 네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기본 틀을 딱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다 잡아놓고 흔들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한 번 잡았으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요 두 번째 승계치득으로 가보죠 승계도 정의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정의는 듣고 말아버리세요 승계라는 걸 뭐냐 하면 승계 계속 승한다 계속 계속 이어온다 이 말이에요 승, 이어온다 계속 이어온다는 이야기는 나부터란 이야인가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이야기가 넘겨받았다 그럼 이거를 전문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자가 있는 것을 누군가 소유권자가 있는 것을 넘겨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걸 넘겨받았어요 이게 승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넘겨받을 때 유상으로 넘겨받든 무상으로 넘겨받든 유상 무상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유상으로 넘겨받아도 세금을 내야 되고 무상으로 넘겨받아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유상 무상을 불문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을 상호 교환했을 때는 부동산을 내 부동산하고 상대 부동산을 맞교환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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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받고 그럼 부부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생각을 해버려요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교환은 세금 낸다 했잖아요 내니까 앞에다가 누구를 붙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낸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꼭 뭐라고 내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렇게 내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취득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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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낸다 무조건 교환 그러면 낸다 앞에 뭐가 붙어도 그냥 낸다 무조건 낸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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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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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이미 상속세를 냈으면 이미 상속을 받아서 이미 상속세를 냈으면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그냥 낸다 앞에 뭐라고 붙여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조건 세금을 낸다 했으면 앞에 뭔가를 붙여놓고 막 내고 붙여 그래도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래 너도 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진짜 쉬운 건데 약간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디 가서도 뭔가 하려고 하다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몸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시킨 대로 그냥 막 하라고 그냥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뭘 하면 되냐고 생각을 해야지 그랬더니 생각하면 안 된대 생각하면 안 된대 공부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생각을 그냥 막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게 딱 규칙을 세웠으면 규칙에서 약간 벗어날 것 같으면 규칙대로 그냥 풀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헷갈리기 쉬운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헷갈리기 쉬운 질문에서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이요 그런데 토지네 토지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은 원시네요 토지를 원시로 취득하면 세금 안 낸다 낸다 당연히 내는 거죠 당연히요 그다음에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위자료 돈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대신에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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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이거 위자료라는 멘트가 나오면 위자료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 매매라고 보고 문제 푸세요 자 위자료 위자료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부동산을 뭐 한 거나 마찬가지다 매매 매매니까 세금 안 낸다 낸다 낸다요 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만 과세합니다 또 네 번째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더라도 취득세는 다시 안 낸다 또 내야 된다 또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편 넘기시면 의제취득이라는 게 나와요 의제 의제라는 것은 뭐냐면 의제 이제 의제라는 단어를 좀 알으셔야 돼요 처음 하신 분들은 의제라는 단어를 알아 놓으신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의제라는 건 뭘 의제라냐면 그게 아닌데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요 나는 분명히 아닌데 상대방은 그게 맞다고 자꾸 말하네 그러면서도 내가 뭔 말을 하면 내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네 그래서 의제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의제라고 그래요 의제라는 것은 확실하게 정부가 밀어붙일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정부는 이거 취득이야 나는 이거 취득 아니다 나 이거 취득 아니라고 취득 아니라고 그랬더니 정부는 취득 맞다고 취득 맞다고 아니 이게 왜 취득이냐 이 말하고 취득 아니지 않냐고 말하지 말라고 아무 소리도 말고 그냥 취득이라고 보고 세금 내라고요 취득도 아닌데 왜 세금을 내냐고 그러니까 의제취득이라고 취득도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걸 의제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불만이 생기는가요 불만이 안 생기는가요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면 뭔가를 대꾸하라는 얘기가 대꾸도 하지 말고 세금 내라는 얘기가 대꾸도 하지 말고 세금 내라는 얘기가 확실한 취득이니까 당신 말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세금이나 내라고 그게 의제취득이에요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혹시 의제라는 단어 혹시 나온 거 보셨는가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의제부동산 실제로 부동산이라는 얘기가 아니어도 부동산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어도 부동산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의제부동산이에요 의제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럼 혹시 공인중개사를 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중개사가 상인인가요 물건 사고 파는가요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상인 아니에요 그런데 상인인 것처럼 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상인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의제상인이라고 그래요 아 배운 거 같은데 안 배운 거 같네요 그래서 의제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의제라는 단어가 의제상인 의제상인은 상인도 아닌데 상인인 것처럼 봐주고 누군가가 누군가가 너 상인 아니지 말해도 우리는 그냥 상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게 의제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상인인데 진짜로 상인이라는 얘기가 가짜 상인이라는 얘기가 가짜 상인인데 상인인 걸로 인정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인정은 받아요 그래서 의제상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치득이라는 거죠 의제치득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치득했다는 얘기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안 했죠 치득도 안 했는데 정부가 나에게 치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치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물건에다 내 것이라고 내 앞으로 이름 등기를 쓴다 못한다 등기하겠는가 못하겠는가 내가 산 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산 것도 아니니까 나는 이 물건에다 내 거라고 내 이름을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등기 없이 치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율 쪽에서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저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제치득이라는 것은 실제로 치득해서 치득세를 물리는 거 안 해도 한 걸로 봐서 물린다는 얘기가 안 해도 안 해도 한 걸로 봐서 물리기 때문에 나는 그 물건에다 이걸 내 앞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등기 없이 치득세를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 2, 3번으로 가보죠 동그라미 1번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됐네요 여기서는 가액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두 갈래 길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왼쪽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변경하고 관련해서 변경하고 관련해서 두 갈래 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변경했을 때 변경등기라는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가액이 증가될 때와 변경등기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이제 등기의 원인을 한번 다시 제일 왼쪽 날개에 보충 두 개를 두 번째 걸 보세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거 등기의 원인이 등기의 원인에 따라서 세금 이름이 달라져요 물건을 치득이나 이전에서 등기할 때는 치득세라는 세금으로 부과하게 되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 면허세로 세금을 물으시면 돼요 아, 이게 뭐 이상하네요 가액이 증가되면 변경등기 하면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금을 물리는 거고 변경등기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슨 세로 물려라 그랬는가? 등록면허세로 물려라 그래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으로 물려라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는 이건 전번 첫날, 우리 첫날 이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등록면허세에서 변경등기나 말소등기는 일건당, 일건당 6천원이요 하고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일건당 6천원입니다 그럼 우리 변경등기를 할 때는 변경등기 할 때는 등록면허세 얼마만 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6천원만 내버리시면 돼요 등기를 하려면 6천원만 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로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 취득세 취득세를 낼 때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를 내놔라 등기는 빼고 취득세 내놔라 등기 빼고 등기를 빼니까 세율이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빠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무슨 세를 내야 하는 거고 취득세를 내는 거고 취득세로 내는 거고 변경등기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만 내면 되고 등록면허세로 내는 거고 그러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는 길이 한 길로 가고 있는가? 가다가 갈라져버린가? 가다가 갈라져버리죠 세금은 두 개를 다 내야 돼요 가액 증가분은 취득세를 내야 되고 변경등기분은 등록면허세를 내셔야 돼요 그 두 개를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취득세는 등기를 우선으로 하는가 가액 증가가 우선인가? 가액 증가 그러면 시험 볼 때는요 가액이 증가되면은 이를 취득으로 보고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기서는 가액 증가를 했냐 안 했냐 증가가 됐나 안 됐나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 증가가 있으면 취득이다 없어도 취득이다 있어야 취득이다 그래서 가액 증가라는 것만 강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 지문은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러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죠 2번 똑같으니까 종류 변경도 똑같아요 종류 변경도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 변경 등기는 등록 면허세 똑같아요 3번 과점 주주로 가네요 과점 주주에 해당이 되면 여기서 과점 주주는 지분이 50%를 초과한 주주를 과점 주주라고 해요 50%가 넘는 주주를 과점 주주라고 하겠습니다 50% 초과에 먼저 체크를 하세요 50% 초과한 주주를 과점 주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50%가 넘으면 만약에 그 회사의 주식을 50% 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회사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소유, 지배할 수 있죠 소유, 소유, 지배, 소유 소유하고 지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의 소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두 글자로 줄여 보세요 취득 뭔 말 했는가 잘 생각하세요 지분이 50%가 초과되면 그 초과된 과점 주주는 그 회사를 소유할 수 있어요 곧 그 회사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취득 그 회사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과점 주주가 실제로 취득했는가요? 주식만 가지고 있는가요? 주식만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봤을 때는 너 과점 주주, 너 그 회사를 네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으니까 너 취득세 내놔라 나 그 회사 산 거 아니다 나 주주다, 나는 주주 내가 주주인데 왜 내가 그 회사를 샀겠냐고 그러니까 안 사도 산 걸로 보고 내라고 50%를 초과했으니까 그 회사의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물건을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점 주주는 자기가 그 회사의 물건에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이름을 떡 쓰겠는가 못 쓰겠는가? 못 써요 등기 못하죠 등기도 못하고 세금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점 주주는 실제로 그 회사의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가 안 해도 한 걸로 본다는 얘기가 안 해도 한 걸로 보겠습니다 취득을 안 했더라도 취득한 걸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설립시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 설립시 설립시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 설립시 하나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제 중개사법에서 우리 회사를 설립하려면 중개사법에서 우리 중개사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을 설립할 때는 몇 개의 법인으로 나눠지던가요? 중개사법에서 법인은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막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기초 자본금 최소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되고 5천만 원 넘어야죠 그럼 이제 우리 회사 1억으로 한번 설립을 해봐요 우리 회사가 오늘 자본금 1억으로 우리 회사를 설립하는데 제가 오늘 돈을 6천만 원을 우리 회사에 내놓고 회사를 설립했어 그럼 제가 1억 중에 6천만 원을 내놨으니까 나는 지분이 몇 프로인가요? 60% 그럼 과점주주다 과점주주가 아니다 과점주주다 저는 과점주주예요 제가 과점주주가 되면 제가 과점주주가 되면 나는 그 회사의 물건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죠 그런데 설립할 때 회사를 설립할 때는 물건이 회사로 들어오는가? 회사로 설립할 때는 돈이 들어오는가? 돈이 들어오죠 그럼 돈은 취득세 대상물에다 대상물 아니다 아니죠 그럼 대상물 아무것도 없네 대상물은 0이네 지금 당장은 대상물이 없어요 그럼 대상물이 0이니까 0에다가 내 지분 60%를 곱하면 결과는 얼마가 나온다? 0 설립시는 과점주주가 돼도 세금 낼 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왜 안 생기는 거 알려드렸어요 설립시는 지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시에는 납세의무자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립시 과점주주에게는 세금 안 물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유는 물건도 없으니까 돈밖에 없으니까 돈밖에 없는데 뭔 세금을 물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설립시에는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과점주주까지 이렇게 딱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지금까지 배운 걸 점검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점검 한번 들어가보죠 원시로 치득하면 원칙은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을 원시로 치득하면 과세 안 한다 토지나 건물을 원시로 치득하면 한다 유상으로 승계 치득하면 한다 승계 무상승계 한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됐으면 한다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으면 한다 50% 초과된 과점주주는 한다 과점주주에게도 그 회사의 물건을 치득한 걸로 봐서 과세하겠습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풀 때는 어렵지 않는데 실제 시험 문제를 풀면 지금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제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됐어요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세금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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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번 니은 번 앞에다 주의하고 다루세요 니은 번 조심하셔야 돼요 니은 번을 조심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니은 번은 잠깐 보류 자 디귿으로 먼저 내려가네요 토지를 치득했지만 등길을 안 했으면 등길을 안 했으니까 세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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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치득했네요 토지는 원시치득도 낸다 법인 설립시 회사를 시작할 때 과점주주는 세금 낸다 안 낸다 낼 것도 없다 또 선박은 건조 건조하는 선박은 이 건조 건조라는 게 원시다 승계다 원시 선박은 원시로 치득하면 세금 낼 게 없다 원시는 안 낸다 그럼 이제 니은 번 때문에 답을 갯수를 못 풀어요 니은 그래서 니은 번을 풀려면 왼쪽 하단에 팁 건물의 이전을 제일 밑에 메모해 놓은 걸 참고로 보셔야 돼요 먼저 가액 증가 밑줄 그어보세요 1번의 가액 증가 1번의 가액 증가 2번에서 가액 증가 없어 1번은 가액도 증가되고 이전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되면 표준 세율로 치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가액도 증가됐으면 표준 세율로 치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가액 증가가 없으면 등기분에 대해서만 특례 세율로 치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가액 증가가 있으면 표준 세율로 치득세를 물리고 가액 증가가 없으면 특례 세율로 치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액 증가가 있을 때만 치득세를 내란 이야기인가 없어도 내란 이야기인가 없어도 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규칙을 세우면 돼요 건물을 이전했어요 건물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중간에 읽지 말고 치득세 물린다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풀면 되는데 읽어보니까 가액 증가가 없네 가액 증가 없으니까 치득세 안 내겠네 하고 X 딱 긋는 순간 답을 틀려버려요 그럼 가액 증가가 없다고 해서 치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가액 증가 없어도 물리고 있어도 물리고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물려야 되니까 다시 왼쪽 다시 보세요 왼쪽 다시 잘못했던 거 다 정정하세요 왼쪽에 등기 원인이 치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치득세로 치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치득세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 면허세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의 원인 관계를 알면 되는데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치득세로 가액 증가가 있어야만 치득세를 물리는가요? 없어도 물리는가요? 없어도 물리는 거예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등록, 면허, 이걸 망각해버려요 문제 풀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는 무조건 무슨 세로 물린다? 치득세 가액 증가가 있어야 물린다? 없어도 물린다? 없어도 물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과세 대상물로 가네요 그러면 치득세 과세 대상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1번에서 종류를 잠깐 한번 쭉 보셔야 돼요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인모,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각종 회원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과세 대상물을 해봤자 동그라미 친 건 몇 개 안 돼요? 10개도 안 돼요? 몇 개 안 돼? 이 중에서 우리가 중개사 일을 할 때 우리 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우리한테 중개 의뢰를 하는 게 이 중에 무엇밖에 없는가요?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낼 것도 없죠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그럼 부동산과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와 선박과 인목과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각종 회원권이 치득세 대상이에요 한두 번만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쓸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읽으세요 쓸 필요 없어요 주관식 시험 아니니까 객관식이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읽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그럼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해요 이건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토지와 건축물을 묶어서 2번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험은 여기를 낼 거예요 이번 시험은 그러면 여기서 토지는 어디까지를 토지라고 하냐 이제 이걸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치득세를 물리겠는가요? 안 돼 있어도 물리겠는가요? 그렇죠? 사실상 토지라 했으니까 안 돼 있어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물린다 그러면 우리 등록 안 해버리겠죠 등록된 것만 물릴 수도 있지만 등록이 안 된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도 치득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럼 과세 대상물을 다시 한번 보는 거지 또 한번 이렇게 쑥 한번 이렇게 아 이런 것들이네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하네요 또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 이 대가지는 원시로 치득하면 과세한다 과세 안 한다? 안 한다 승계는 한다? 인목이나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어권도 이것도 치득세를 물리겠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과세 대상물을 판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른쪽 날개를 봐야 돼요 오른쪽 제일 위로 가보세요 과세 대상물을 판정을 할 때 그러면 이 물건이 치득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판단 그럼 사실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서류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 서류하고 상관없이 판단한다 상관없이 판단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연습해 보죠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 내용이 이렇게 다르면 공부상과 사실이 다르면 치득세는 뭐에 따라서 판단하고 사실에 따라서 판단하고 등록면허세는 뭐에 따라서 판단하고 등록면허세만 조심하세요 그럼 두 번째 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공부상 현황입니다 거기만 체크하세요 등록면허세만 공부상 현황이에요 등록면허세는 공부상 현황입니다 재산세는 원칙은 사실상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재산세는 사실과 공부가 달랐을 때 서로 다르더라도 다르면 원칙은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겠지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 봤더니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져버리면 그때는 사실에 따라서 물린다 공부상에 따라서 물린다 그래서 예외로 공부상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바로 이쪽을 문제로 낸다는 이야기예요 예외로 빠져나갔으니까 또 하나요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과세 기준일 현재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에 따라서 물려라 공부상에 따라서 물려라 공부상에 따라서 물린다는 거 그거 재산세에서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공부상과 사실이 달랐을 때는 뭐에 따라서 물리면 되고 사실에 따라서 물리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공부상과 사실이 다르면 사실에 따라서 이렇게 물리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를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재산세 쪽 이쪽을요 그 뒤에서 재산세 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그때 알려드리니까요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이제 종합정리 표를 한번 봐보죠 이제 여기서 과세 대상물 한 문제를 이걸로 건지셔야 돼요 이제 과세 대상물 하나의 문제를 이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취득세는 부동산 했어요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을 묶어서 부동산이에요 그랬는가요? 네 자 그러면 토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은 이거는 취득세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도 대상이 되겠죠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나 선박도 되고 광어권, 양식어권도 되는 자꾸 읽으면서 아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어떤 건 된다 안 된다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 우리 총 몇 개 있다고 그랬는가요? 재산세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였죠 그 다섯 개가 토지, 건축물, 주택, 주택, 선박, 항공기 그러면 차량과 기계는 대상이 아니다 광어권, 호권 아니다 양식어권 아니다 됐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을 말한다 토지와 주택 그러면 토지, 토지와 주택이니 건물은 제외 주택이네요 토지와 주택만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만 대상이고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 분리과세는 제외 별장이라는 개념은 3월 14일부로 세법에서 없어졌어요 별장이라는 개념은 쓰지 않아요 이제 별장이라는 용어는 3월 14일부로 삭제됐어요 그래서 별장은 사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별장을 가지고 있어도 검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제가 수업시간에 그랬잖아요 별장이 왜 사치냐고 별장은 검수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별장은 뺐어요 이제 드디어 이게 별장을 가지고 사치성 재산을 하게 해서 세금을 4배로 더 물린다는 건 엄청 불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에서도 별장이 4%만큼 세금 낼 이유가 없어요 별장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별장도 이제 그냥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별장은 지금 여기서는 별장 자체는 종부세 대상은 물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별장 대상이에요 별장은 재산세에서 별장에서 4%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 주택으로 보면 별장도 이제 종부세를 물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별장이라면 물리지 않고 이제 뭘로 물리는 거야? 그냥 주택에 별장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안 써 그래서 별장이라는 거 아예 이름 자체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차량이나 기계는 이거는 재산, 종부세 안 나오고 다 다른 종부세 안 나와요 왜?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만이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모두 다 이건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차량과 기계는 대상이 아니에요 선박, 항공기도 아니에요 광어권, 어권도 아니에요 양식어권도 아니에요 이걸 이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그때 가서 각각의 세에서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취득세에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방금 취득세 대상물에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가요?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으니까 X 골프용권은 들어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에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가요? 안 들어있어요 없어요 이축권도 없죠 영업권도 없죠 없어요 재산세 아무것도 없죠 정부세 아무것도 없죠 양도소득세, 지상권, 전세권은 들어있어요 부동산 임차권도 우리나라 것은 등기 된 거 외국 것은 등기 안 돼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회원권 들어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있네요 이축권 같은 경우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움직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움직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영업권만 분리해서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건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물은 이거는 연습을 계속해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제일 하단에 있는 표 칠판만 보고 연습해보세요 치득세하고 양도세만 두 개만 비교해 볼 거예요 광어권은 치득세 대상은 광어권 된다 어업권 된다 양식어권 된다 지상권 안 된다 전세권 안 된다 임차권 안 된다 치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된다 어디서 잘못 알고 있는가를 빨리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 중에 치득세 대상이 아닌데 내가 치득세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가지고 책에다가 그쪽에다 표시해 놓고 계속 집중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도세요 광어권은 양도 대상 아니다 어업권 아니다 양식어권 아니다 지상권 된다 전세권 된다 임차권 된다 치득할 수 있는 권리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래에다가 여기를 딱 가리고 이쪽을 가리고 이거 앞에 것만 보고 치득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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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계속 그만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막 다 애올라 가면 안 되고 이 내용이 치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연습만 하면 돼요 우리 객관식 골라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이냐 아니냐도 종류를 막 애올라 하지 말고 이건 양도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대상물은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제2절에 납세의무자부터 진행을 하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멘